아 이게 뭐야? 누가 이렇게 어질렀어? 나, 나 아니야 아 정말 이거 어질러 어떡해 같이 치울까?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10개씩 치우기로 하자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왜 이렇게 담아?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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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다섯, 여섯, 일곱 여덟, 아홉 열 가위바위보 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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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 하고 점 점 점 하나, 둘 셋 넷 말하는 거를 열 실 동안 찾아야 돼 알겠지? 초록색 세모 하나, 둘, 셋, 네모 1, 2, 3, 3, 5, 2, 세요 왜 민기가 뭐 세였어? 검정색 세어! 진짜 세야지 하나, 둘, 셋 파란색 네모! 1, 2, 3, 4, 3 보여줘봐, 맞아?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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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 세모 2개 1 2 3 정정색 세모 4개 정정색 세모 4개? 숫자 세야지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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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를 세서 4초 와야 되는데 초록색 세모 3개 1 2 3 4 3개 노란색 세모 3개 1 2 3 3 3 5 검정색 막대기 2개 1 2 3 4 5 2개 시작하면 알파벳 3단점에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알파벳 3단점에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알파벳 3개 시작 야야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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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뺏는건 안 아니 뺏는건 안 아니 뺏는건 안 나 죽어버렸어 아 아 아 베비 몇개야 나는 3개 아 4개 하나 둘 셋 다섯 다섯 넣어주세요 자 이번엔 13동안 파란색 블럭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준비 시작 3개 2개 1개 1개 노란색 세모 3개 이건 내가 자니이지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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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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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3개 3개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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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1개 3 4 3개 4 4 5 5 5 6 9 11 11 12 13 14 15 1개 1개 좋아 그럼 이번엔 파란색 세모로 도전하겠다 파란색 세모 시작 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으니까 잘 들어 한 명은 와플 블럭 이렇게 생긴 블럭을 여기다 담을거고 한 명은 여기다 담을거 바이바이보에서 이긴 사람이 보기라 안 내면 징다 바이바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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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거 할래? 나는 와플 와플로 갈거야 라운드 워 라운드 워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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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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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더 있다! 건우! 장난감 정리하기 돼! 그러면 안녕! 왜 나와요? 꾹! 꾹! 눌러주세요!